목마른 까마귀 아휴, 목말라. 비는 언제 오냐? 까마귀는 해가 쨍쨍한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시냇물도 연못도 모두 말라버렸죠. 이리저리 물을 찾아 헤매던 까마귀는 물병을 발견했어요. 재빨리 물병 속에 부리를 집어넣었지만 물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 돌멩이들이 까마귀 눈에 띄었어요. 까마귀는 얼른 돌멩이를 물어다 물병 안에 집어넣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돌멩이가 물병 안에 떨어질 때마다 물이 조금씩 위로 올라왔어요. 마침내 물병 안에 물이 까마귀 부리에 닿을 만큼 높아졌지요. 까마귀는 맛있게 물을 마셨어요. 야, 꿀맛이야! 돌멩이 덕분에 물을 마시게 됐어! 요거예요! 안끼리 하면서도 띄고블 고짤리 하면서도 고륜 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